오늘은 특집방송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달도 채 안 남았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 선거제 개편론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지난 총선에서 꼼수 논란이 일었던 이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달라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박성민 전체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2일인가 그렇죠? 네, 12월 12일입니다. 네,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 게임을 어떻게 할지 룰 자체를 정하지 않은 건데 좀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정말? 네, 굉장히 시급하고 시급한 만큼 당 안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탄희 의원님 같이 이제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오셨던 분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의원들이 조직돼서 단합된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 사이에서 좀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당론으로 채택할 만한 단 하나의 법안을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하고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금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위성정당이 모 정당과 합치게 되면 그 국고보조금을 반 이상 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법안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반드시 이제 지역구 공천을 50% 이상 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역시도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안으로 좀 만들어서 의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또 당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게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이 늘 당 지도부가 좀 최종적인 판단은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 지도부를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위성정당 방지법만큼은 통과시키자 이런 의견이 당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위성정당을 막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전에 잠깐 보니까 윤재학 원내대표가 이른바 병립형 비례대표제 예전처럼 20대 총선, 이 총선 전에 있었던 총선 때처럼 이 정당 대표를 많이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옛날 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자 뭐 이런 의견이 주류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 적이 없어요. 21대 국회의 선거 제도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밀어붙여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사상 초유로 선거제 개혁을 그 당시에 최대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동의 없이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에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만에 하나 선거제 개혁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동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위성정당 또 만들 겁니다. 한 번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난번 총선 때 위성정당들 난립해서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길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못 볼 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빨리 선거제도 협의를 이뤄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요. 단순 병립형 회계가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대안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원로잖아요. 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건 어떤 제도입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례대표 그리고 호남과 영남권 비례대표를 같이 내고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주의 극복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지역을 대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와 병립형을 같이 섞는 방안을 민주당 출신 원로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토론해 보자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아직 당론이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민주당의 경고에 말씀드리면 만약에 위성정당 방지하고 연동형 그대로 가잖아요. 민주당이 받을 비례대표가 다 조국 신당 몫이 됩니다. 그게 과연 민주당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 받은 피의자가 나와서 신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한 20석 가져가겠다는 게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주춤거리지 말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제도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담 여담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군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희망TV 특별 방송 관계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